이제 잠들 시간이지. 이제 자야죠, 이제. 어? 잠깐, 가방을 메고 있는데요. 뭐? 풀메이커? 오늘 왜 이렇게 안 가니? 잠깐만, 내 사랑이 혹시. 혹시 확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자꾸 확 나왔으면 좋겠다. 뭐, 아직도 47분이요? 이 정도면 내가 볼 때 진짜 뭐 기다리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직도 47분이요? 시간 진짜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고장 난 것 같은데?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내가 들어본 신데렐라 중에 가장 무서운데. 뭐야, 이게 왜. 구박을 받았더래요. 샤바샤바샤바. 이거 되게 잘하네. 12시에 뭐가 있나 보다. 12시에 뭐가 있나 봐. 너무 궁금하다. 어디 가는 거지? 갈 데도 없을 텐데, 요즘. 왜 12시에 무슨. 왜 12시 왜요? 누가 와? 어떻게 해 주세요? 해외 주식하세요? 어디 있어, 내 신발. 주부에 저 밖에 있어? 왜 그래? 이수현 인생. 사상초요. 12시 넘어서 나가기. 아, 진짜. 통근 시간이 있었어. 그냥 내놓고 일탈을. 평소 자초에 대한 로망이 뭐가 있었어요? 새벽에 나가는 일탈? 저는 통근이 있어요. 그렇지. 10시? 12시. 12시? 늦게 새벽에 나가는 게 저는 약간. 어디 갔다고? 어디 갔다고? 원래 집 앞 편의점이라도 나가보고 싶어요. 그렇죠. 엄마가 뭐라고? 야, 독립은 해도 현금은 지켜야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제발, 제발 전화만 오지 말아라. 제발. 왜냐,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받으면 또 바뀌면 세상에. 제발 전화만 오지 말아라. 아니야. 아, 치아. 가고싶은 바다다다다다. 이제는 어디에 있는지.